자, 키즈 태권도 프로그램. 키즈 태권도. enjoy our 태권도 프로그램 this summer vacation. 이번 여름방학에 우리의 태권도 프로그램을 즐기세요. 자, 스케줄은 날짜 8월 8일, 8월 10일, 시간 9시부터 11시 오전. 자, 참가자. any child age 5 and up. age라면은 뭐뭐? 나이에. 그러니까 5세 이상 나이에 모든 아이들. any의 뉘앙스에는 every라는 뉘앙스가 들어있는 거야. 자, 활동. self-defense training. 자기 방어 훈련. 자, team building game. 그리고 team 만드는 game. to develop social skill. 사회적 기술, 사교적 긴 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한 팀 만드는 게임. 자, 참가 비용. participation. 참가 비. 자, 50달러 per child. 아이마다 50달러. include snack. 간식은 포함되어 있대요. 자, what to bring. 무엇을 가져와야 할지. water bottle. 물통. 그 다음에 타올. what not to bring. 무엇을 가져오지 말아야 할지. chewing gum. expensive item. 그래서, 뭐, 껌. chewing gum. 우리나라말로 그냥 껌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비싼 물건들. 그래서 답은? 간식비 포함된다 그랬지? 이거 타올.